랑 누나가 모셨던 제2의 랑스타 타혜를 줄 만한 후배는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쇼는 공주가 잘하죠. 공주가 또 춤도 잘 차요. 춤도 잘 추고, 립싱크도 잘하고. 저는 립싱크를 너무 중요시해서 립싱크가 됐으면 좋겠어. 립싱크 되는 사람이 한 명만 더 들어와도 뭐 더 재밌는 쇼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왜냐면 나만 잘하면 안 내가 3명이서 하는 쇼도 있으니까 내가 나와서 뒤집어지게 하고 또 스위치 돼서 걔도 또 뒤집어져야 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 뒤집어져야 돼. 완전 집중되게. 이게 나만 잘하고 들어가서 얘가 망쳐놓으면 아웃이에요. 드림걸스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 티나터너 너무 좋아하죠. 티나터너 쇼도 하고 싶다. 요즘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 체력에. 프라우드 메리도 재밌는데. 3명이서. 진짜 기빨리는 쇼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이제 쇼 바꿔야죠. 아직까지 뭐 나온 건 없는데. 쇼 기획은 이제 추자한이가 많이 하고 이제 저도 제 쇼나 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는 추자한이가 다 하시죠. 코요테 어벌리도 좋은데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니까 그런 거지. 오늘 의상은 마음에 드네요.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요. 이렇게도 입었다가 저렇게도 입었다가. 티나터너가 자기 다리가 고음 들어있잖아요. 티나터너 옛날 진짜 영화 보면 기절해요. 안젤라 바셋이 연기했잖아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What's love got to do? Got to do with it? 물랑루즈 할 거예요. 그래 그 시카고, 시카고에 나온 셀블락탱고 같은 게. 입싱크가 다 돼야 돼요. 올댓지 아직도 못 찍고. 컴온 배우완더축. 모르겠다. 가사 까먹었다. 그리고 휘트니우스턴 영화 나오는 거 알죠? 약간 그 영화배우 얼굴 때문에 약간 집중이 안 됐는데 짤들 보면서 휘트니가 한 거를 고대로 반반해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 오늘은 먹방 없습니다. 안 할 거예요. 먹방 안 할 거예요. 뒤집어져 먹고 나왔어요. 함박스테이크에다가 메쉬포테이토에다가 사라다에다가 밥에다가 립싱크인데 왜 힘든 노래를 선택해요? 임팩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 선곡이 비승전결이 있어야 돼. 한 번에 내증 넣는 게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럴 때 그대로 끝나고 페이드아웃이면 못 쓰는 거죠.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뭐 거의 안 나가니까. 다 쏟아붓고 집에 가면 완전히 방전쇼. 라완이 부모님은 자주 빼세요? 저희는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김진아, 조진아는 많이 해요. 물어볼 수 있죠. 너무 보고 싶으시겠다. 맞아요. 전 오빠 하나 있습니다. 오빠. 근데 오빠도 외국 생활, 타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죠. 4, 5년 된 거 같아. 아이고 근데 뭐 오빠가 한국 산다고 자주 보겠어요. 이게 멀리 있으니까 또 애틋한 거지. 랑이는 내 생각에 부잣집 같아요. 아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는 거예요. 어머. 랑이님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생활 기록부를 보면 말수가 적고 조용히 조용히 하며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그 민증 바꿀 때 그런 것도 다 보더라고. 생활 기록부 같은. 랑님과 써니님 모녀 같다고. 너무해 그래도 엄마 정도는 아니다. 너무해. 뭐냐 까지. 길 가다 무슨 번호를 따요. 이게 키가 크고. 묻지마 선글라스 딱 끼고. 누가 번호를 따러 오겠어요. 한 번 입고 옷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여기서 입었다가 저거 한 거는 여러분 왜 초점이 안 잡힐까요? 된다. 여기서 입었던 거는 다 여기 지금 일할 때 자주 입고 있어요. 오마이갓. 이거 어떻게 해요? 됐다. 뭐가 잡아먹는 걸까? 아 오포스 로고. 잠깐만요. 나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이건가? 오. 오케이. 부산 사투리. 맞나? 문꼴이라고? 아니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힐 수가 있어. 맞나? 너무 귀여운 말 많은데. 부산에. 이거 뭐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헤이. 웨이크 업. 이유가 뭐야. 의자를 돌려서 반드시 앉으라고요. 아니 이렇게 민감. 민감할 수가 있어. 카메라가. 이르신고. 유럽. 넌. 왼손으로. 왼손. 예쁜 list. 괜찮아요. 남는 거. 땀. 두 분.